이번에 디지세계라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사전체험판으로 나왔네요. 이 게임을 추천하시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이 게임이 불법 게임이라는 댓글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불법 게임이라고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공지사항을 올려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이미지는 이제 디지몬 소울체이서 시즌3 공식 카페에 올라온 공지사항 이미지입니다. 디지몬 소울체이서는 반다이 남코 코리아 쪽 게임이죠. 자 보시면은 최근 디지몬 IP를 불법 도용한 게임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재를 대응 진행중이며 테이머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림과 동시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아래에 같이 안내드립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정식 서비스를 진행하는 디지몬 게임의 경우 아래 카피라이트가 메인 로딩 화면에 노출되어 정식 게임임을 증명합니다. 이와 반대로 IP 불법 도용 게임의 경우 그 어떠한 표시도 없기에 해당 디지세계를 비롯하여 다른 여타 게임의 경우 상기 카피라이트가 보이지 않다면 불법 게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러 가죠. 자 여기 디지몬 소울체이서 시즌3의 화면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카피라이트가 나오죠. 이게 공식 게임은 이렇게 나오고 디지세계 같은 비공식 게임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태까지 있던 공식 게임들과 비공식 게임들 어떻게 나오나 같이 한번 볼까요? 디지몬 스토리 사이버 슬루스 해커스 메모리 이 게임은 이제 스팀판으로 컴플리트 에디션으로 나온 게임입니다. 아래 보시면 카피라이트가 있네요. 다음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이죠. 디지몬 리얼라이즈 이 게임도 이제 스타트 밑에 카피라이트가 있네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디지몬 소울체이서 시즌2 그리고 디지몬 소울체이서도 카피라이트가 밑에 있죠. 지금은 서비스 종료했지만 예전에 있었던 디지몬 링크즈 링크즈도 카피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비공식 게임 디지팻 어드벤처, 디지팻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카피라이트가 없는 불법 게임이죠. 그리고 디지팻 월드, 디지팻 테이머 같은 게임도 불법 게임이네요. 이런 식으로 카피라이트를 보고 불법 게임과 불법 게임이 아닌 게임을 알 수 있네요. 중국에서 만든 불법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위배되는 게임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한창 이제 즐겁게 키우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디지몬들이 게임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고요. 가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게임이 이름만 바꿔서 다시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게임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 좋은데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이만 가겠습니다. 뿅! 뿅!